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자마자 윤석열 당선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강화해나가는 것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중심축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미루어 한미동맹은 현재보다 더 긴밀해지고 전술적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것은 물론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삼각동맹, 한국의 코드와의 협력도는 가입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캔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윤석열 정부 아래서는 한미동맹이 현재의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수석 부차 간보를 지낸 에반슬리비어 브로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바이든 행정부와 현재보다는 더 많이 세임페이지 같은 입장에 서서 최선의 대북정책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실 선임연구원은 한미동맹 간 협력이 쉬워질 것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대북정책에서는 전술적 차이가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코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한일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재가동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에 대한 다국적 연합전선을 구축해 압박하는데 한국의 기여와 역할을 확대해줄 것을 고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에서 제재 압박, 선제타격까지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되어 있다는 단호한 표현과 대응이 청와대로부터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제시체에도 일축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대북 접근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어서 전술적 차이가 없이 공주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주선으로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재가동하려 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이 쿼드 가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한국의 쿼드 협력, 가입까지 본격 논의하게 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보수정권 교체를 계기로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동맹, 쿼드로 이어지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 행동, 중국의 팽창과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도전과제에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